제일 서러울 때 건져요. 혼자 있다 보면 어느샌가 혼잣말이 늘어요. 혼잣말을 하고 있는 걸 제가 자각하면 내가 혼자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도와줘요 핫도그. 두 번째 시간. 그래서 오늘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중간 되었죠? 오늘은 저희가 크리에이터들한테 전에 콘텐츠를 한 적이 있잖아요. 기부를 하겠다. 자 그러면 30분 동안 159,010원을 벌었어요. 이 돈 어떻게 하실 거죠? 크리에이터분들한테 정확하게 다시 돈을 보내드리고 저희는 그 금액만큼 저희 돈으로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이제 오늘 하러 온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 사연을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집안 사정이 있어 요양안에 들어가셨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제가 집에서 계속 혼자 생활하는 터라 끼니는 겨우 라면이나 핫도그를 먹고는 합니다. 핫도그를 먹는구나. 자 일단 비 오니까 일단 들어갈게요. 혼난 났는데요? 시작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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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개 별로 사자. 이거 하나면 밥도둑이잖아요. 밥도둑 오지게 하죠. 두 개. 돼지국밥 얼마? 돼지국밥. 돼지국밥 하나 더 때린다. 치킨 마요 덮밥. 충전이 서바이브에요. 유리한 거. 안 사도 괜찮으니까 맛보세요. 뭐예요? 네 요거에요 요거. 치즈. 참치는 자취 필수품이잖아. 필수품. 하이라이트다. 마일드 아니야. 짜게 먹어야 돼. 스팸을 안 부른다. 왜 이렇게 이게? 스팸은 4개는 사 줘야 돼. 스팸은 4개는 사 줘야 돼. 스팸은 4개 사 줘야 돼. 스팸은 4개 사 줘야 돼. 어 지금 이게 106만 원 아마 대충 계산해봤는데 이게 한 9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한 10만 원 정도가 남아요 그럼 이제 밥을 사주는 거예요 93만 8천 갑시다 기다려 간다 뭐 이렇게 출발하면 되죠 기다려라 간다! 조금만 기다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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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지컬이 생각보다 크 왜 이렇게 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랑 한 사람 맞아? 네 티가 몇이라고? 저 195 정도 아 무서워 혹시 어릴 때 괴롭힘 당하신 분이 없나요? 그런 비슷한 뉘앙스요 어머니랑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가요? 네 네 원래 같이 살았었어요 할머니도 몸이 불편하세요 지체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이제 엄마 혼자서 요양하시기가 힘드셔서 요양원으로 가셨어요 엄마가 갑자기 오른팔이 점점 마비되시는 것 같다고 검사를 해보니까 무릎 연골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랑 골연화증 막 이런 거 와가지고 무리를 좀 심하게 하신 거죠 어머니께서 혼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주말까지 쉬지를 않으셨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가 3살 때 이혼을 하셨어요 너 아이 연락을 안 하고 지금?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저도 핫도그집에서 알바를 해가지고 뭐해 지금? 음악 활동은 변신으로 하는 거야? 활동 명이 있긴 한데 활동 명이 있긴 한데 김트렁크? 김덕후트렁? 두 글자인데 제 키.. 어린? 키가 95라서 뒤집어서 오구 바꿀 의향이 있어 의미가 좋으면 덮지 않는 거야 혹은 약간 너의 겉모습과 안 어울려 약간 오구 오구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너는 진짜 와구와구거든 그래 차라리 왕으로 가자 와꾸로 가는 거야 원래 운동도 했었다가 이 순간이 있었는데? 종합격투비랑 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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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고 우리는 이만 갈게 이건 우리 엄마도 못 주는 거야 이건 우리 엄마도 못 주는 거야 한 19만원 정도 해 90호 이거 너 먹지 말고 네 어머니 같아도 준비해 진짜 좋은구나 엄청 비싸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espera 제일 자신 있는 거야 세 번 입시곡 입시곡은 멜로망스 선물인데 오케이 오케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 Arena 선생님 이렇게 커져만 가는.. 크러쉬, 크러쉬! 저 제가 크러쉬랑 딘 노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잠깐만, 약간 비브라트로 살짝만 fais 저소보다 그런가요? 아 약간 나는 조금 토? 토?에서 약간 토? 토? 아우 왜 저래? 아 난 지금 괜찮았어 방금은 좀 뭐랄까 비움이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인텍스 그랬드 어우 예 감사합니다 조금 기교를 살짝 빼고 아우 조금 담백한 채연이 혼자 비워볼 텐데 지금 어 비워라? 안 와요 어 아시는 분이야? 아니요 만나면 꼭 하고 싶은 말 없었어? 다음부터 이런 거 할 때 신청하지 마 알겠어? 요새가 제일 힘들었죠 맞아요 진짜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일어날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나니까 네 그걸 또 제가 혼자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러시더라구요 와구 와구 봤지? 여러분들 인기 봤지? 여러분들 인기 어느 정도인지 봤지? 어때? 와구씨 이거 제가 드릴게요 와구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구 이런 거 괜찮을 거 같은데 아 이거는 좀 안 맞아? 니 스타일 아니야? 와구 거 찾았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바지까지 아니 저 옷까지 사가지고 패밀리 포장해서 주고 패밀리 포장하고 싱글 얘길로 하나씩 주세요 그치? 이러면 되지? 네 줄래요? 맛있다 이거 그냥 힐링이야? 들어왔어 아 그거? 뭐 땀이야 알겠어 알겠어 장난이에요 한 번 더 말할 때 하여튼 밥 끼니 거르지 말고 하고 싶은 꿈 꼭 이뤄서 이번 뮤직비디오까지 좀 잘 찍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 또 저희 핫도그TV 도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하나 보내주세요 도와줘요 핫도그가 찾아갑니다 여러분 저희가 또 힘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사연 남겨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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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